당긴 뒤 민다 나 얘가 너무 웃겨 귀엽다 특이사항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잠깐만 우리는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저 오른쪽 팔뚝에 지금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약간 리본의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아 잠깐만요 이 자식 분명히 어 뭐야 잠깐만 잘못 눌렀어 분명히 리본을 차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여기도 리본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게 써져 있을 것 같은데 메탈이 건강할 때 만나기 밑그림 밑그림이 있어 아 고양이도 좋지만 애 개잖아 그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일단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죠? 재밌구만 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 당긴 뒤 민다 당기고 나서 밀 수 있나 와버렸어 와버렸어 뭐였을까 그 안쓰럽게 바라보는 데이시의 눈빛은 왜 안쓰럽게 쳐다본 거야 뭔가 좀 걱정되는데 어랏? 문 열려있네 그냥 들어가면 될까? 누가 아 나 저 장 Frau 설마 fundamentally board 랜디.... 팟 폰 푸 잠깐만 카 鹤 저기요 너무하잖아요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 생각했던 그 깜찍함이 아닌데 잠깐만 이거 뭐예요 남성스럽다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자애래 예쁘게 생긴 여자애네 외모순위 1등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그 아니라 뭔데 저거 팔뚝에 눈물만 쳐다들은 뭔데 어서오세요 주인님 남자 목소리래 그리고 목소리도 겁는 남자다운 충청 뭔데 그 얼굴이랑 이 캠은 뭐냐고 저 저기 여기가 웬스테이의 빵 맞나요 웬디 대답했어 이름을 말한 건가 저기 웬디씨 또 대답이 없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이는 건가 그치만 바로 앞에 있고 방금 대답도 했는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화내지 말자 아 안녕하시냐고요 집에 갈까 아 어휴 괜찮다 아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호자 엄마 외로워요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 욕을 할까 시원하게 욕 한 사발 하면 안 될까 다 무시해버리네 다 무시해버리네 혹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댄스 대화도 안 돼 대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계속 대답도 없고 아 됐다 그냥 돌아가야 이름 지금 지금 말한 거요? 이름 지금 제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심? 맘맘이야 제 이름은 더빙골입니다 참고로 여기 손님이에요 더빙골 뭐야 이런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 걸어줘서 고마워 뭐야 눈가가 뜨거워지는데 이런 게 감격의 눈물이란 건가 아 아 아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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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실례 아니야? 굉장히 예쁘시네요 아 말소가 없네 아 아 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원래 말소가 적은 편인가봐요 공략하기 힘든 편이시네요 엠 그래 원래 연예심밀은 남주가 들이대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들이대 왜 예전에 친구가 친구가 있었다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말 하지 말라고 해서 가급적 안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한테는 마음껏 말해도 돼요 아니 근데 밀고 당기기라고 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해볼까 보통 친구가 말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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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자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진 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사귄 친구라고 생각하고 표정이 일부러 저런 것 같은데? 잠깐 표정이 좀 괜찮은 거야 불편한 거야 리원도 그렇고 헤드드레스도 그렇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당은하다는 표정이라서 좀 승실나는데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잘 웃지 않네요 웃으면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한번 웃어봐요 역시 등 뒤에나 등 뒤에 지퍼나 전원 스위치가 달려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예뻐서 처음에는 여자인가 싶었다니까요 안 좋아하네 진짜 꽃미남 언뜻 보면 미소녀로 보일 정도로 꽃미남이에요 이런 사탕 말리면 내가 들어야 하는데 왜 내가 헬헬거리고 있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잠깐 웃는 표정이 좀 아 무서워 털이 정말 무서운데 지금 표정도 무서워 뭐지 웃었어? 아니 그보다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너 정말 귀엽구나 뼛자 씹어먹고 싶어 오도독하고 맛있는 소리가 날 것 같아 저 제작자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애시물이라며 연애시물이라며 너가 말을 줬잖아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아 그... 그야... 맞잖아 친구 물론이지 친구 먹히느니 친구가 되는 게 낫겠지 자 네 입으로 말해봐 우린 가장 친한 친구라고 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둘 넘는 친구라고요 그래 아주 잘했어 그 말 잊지마 카톨로그 고를 때 안쓰러워던 데이 씨의 표정이 생각난다 님이 속을라 백영화까지 안 나와? 내 음악이 어두워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첫인상하고 많이 달라졌달까 저기 한마디 한마디가 시험폭탄이 느낌이야 그런 얘기 진리게 들었어 웬디 넌 정말 착하게 생겼구나 웬디 넌 개미 한마리도 못 죽일 것 같아 웬디 넌 정말 계집애같이 생겼다 웬디 넌 쓸모있는 거라고는 얼굴뿐이구나 그헤헤 진리게 들었다고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해보자 웬디 씨 생각보다 굉장히 야상미 넘치고 개미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죽일 것 같은 얼굴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하고 사실 그대로 아닌가요 해볼까 남자치고 예쁘장한 얼굴이다 라고 말한 거고 얼굴이 개미도 못 죽이게 선하다는 거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호감은 올라가면서 왜 저렇게 무섭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팔딱거려야 사냥하는 맛이 있지 안 그래 내가 무슨 스위치를 누른 거죠 닫지 말걸 이님이 설렁 애 춤추는 건 언제 조여야 되지 해보자 안되겠지 지금 말고 딴 데 해보자 왜 여기 아주 좋은 직업이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날 찾아오는걸 아니 단순히 차를 마시러 오는 거니까요 무섭게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기 전에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사람은 맞을까? 악마라던지 글쎄 니 생각엔 어떨 것 같아 제 생각엔 살인만 해보자 아니 왜 오르는 거예요 반쯤 미쳐서 대답했는데 좋아한다 혼란하다 혼란해 잠깐만 얼굴색깔이 별로 안좋아요 왠지 이때 부탁해보자 저렇게 얼굴색이 안좋을 때 바로 해주면 뭔가 춤을 정말 실감나게 잘 춰줄 것 같아서 어 먼저 말을 걸어주네 네네 왜 아까부터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질문하는 거야? 왜냐면 공락하려고 이거 일단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지금은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기분임 앞에 강화유리 없이 하는 면회 스릴 맞죠? 뭐 됐고 이제 내가 질문할 거니까 니가 대답해줘 네 뭔가 점점 귀중물이 되는 것 같은 이 느낌 너 말이야 어? 어? 무서워 뭘 골라야되지 모르겠다 어? 저저저저저저저저기 저저저저 Cinema 잡아먹으면 저저저저 저저랑 대화도 인사도 데이트도 못해요 그그러니 잡아먹지 않은게 좋지 않을까요? 어?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잡아먹는 건 나중으로 할게. 최우는 잡아먹히는 건가? 애인이 바람 피우면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애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줄 거야? 그야 화가 나겠죠. 얘기를 한번 들어는 보겠지만 역시 헤어지지 않을까요? 바람 피우는 건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지. 내가 질렸으면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무섭다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요. 전 좀 이해되는데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향냄새 맡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야. 나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바람 핀 그 여자보다 더 예뻐져야지 하고. 머리도 길고 더 예뻐 보이게 말이야. 난 장점이 외모 뿐이니까. 그거라도 잘 가꿔놔야지. 안 그래? 그거라도 웬디 씨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결 같으니까. 외모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만 천천히 열면 더 좋을지도. 아, 유언인가? 내 유언은 연애 상담 코치였던가. 저 표정은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겠어. 그치만 뭔가 생각하는 거 같긴 한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그, 그야. 예쁘냐고. 빨리 대답해 줄래? 예쁘죠. 완전 예쁘시죠. 있지? 전에 내 친구도 그렇게 말해줬어. 예쁘다고. 착해 보인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괴물이래. 정신나간 사이코패스라나? 그 애는 내 얼굴만 사랑한 거야. 예쁘고 착해 보이는 내 얼굴. 혹시 그 친구한테도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아, 그 애도 너도 많이 사랑하거든. 저기, 사이코패스 같다고 말한 건 나쁜 거지만, 웬디씨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난 그저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무서워! 각자 원하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상대가 거부하겠죠. 조금만,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건, 어때요? 그리고 난 살려서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어, 생각해 볼게. 기분이 좀 풀렸으려나? 호감도는 안 오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냐뇨? 잘 대답해야 한다, 나. 이건 내 자신과 데이씨의 목숨이 달린 대답이야. 아까부터 문 쪽을 힐끔거리길래, 몸 밖에 있는 먼데이 녀석과 만나고 싶은 건가 해서. 그 애... 좋아해? 아, 아니요. 그럴리가요. 오히려 이곳을 안내해줘서,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데요. 저, 저는 첫눈에 반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서서히, 좋아하게 되는 성격이랄까? 아, 그래. 그럼 나와도 오래오래 지내야겠네. 영원히? 아니요. 뜻이 좀 왜곡된 것 같은데요. 어? 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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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댄스 타임 못 봤는데요! 있지?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찾아낼 거야. 잘 가. 또 만나. 댄스가 보고싶다. 음, 이거 봤던 거. 무시무시한 것에게서, 애 먹었던 것 같은 기분. 이삿짐도 마저 정리하고, 여러가지 서류 작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해서였다. 처음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여서, 계속 어리버리, 그리고 일도 배우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쏙 빠졌다. 새로 생긴 그 편의점은, 자리가 좋아서인지, 부쩍 손님들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사장님은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구했다고, 응? 뭔가 불길한데? 아주 잘생긴 애라며, 오면 일을 잘 가르쳐주겠다고 당부하시고는, 사장님은 본사로 가버리셨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어색한데?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딸랑 하고, 편의점 문이 열렸다. 어서오세요! 하고 영업용우 미소를 짓자, 상대도 싱긋 웃어보였다. 예쁘장하지만, 펑키한 차림. 웃고는 있지만, 위험해 보이는 분위기. 아, 잘생겼다. 혹시 이 사람이 새로운 알바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쯤,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찾는다고 했지? 넌 내꺼니까. 하하, bcm 달라. F로 눌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죠. 맞아요. 지금 세침한 저 포즈. 아, 역동적이고 좋다. 왜 표정이 안 좋아해? 추위를 많이 타서, 오리탈 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백패딩 입은 거예요. 에? 지금 여름인데? 조금 소심해서 그렇지, 착한 아이입니다. 은근슬쩍 말 돌린 거야, 지금? 그럼 목요일로 정하시겠어요? 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긴가? 와버리긴 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나? 아, 너무 조용한데. 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그냥 갑니다! 역시 아무도 없나 보네. 그냥 가야...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어? 바, 방금 사람 목소리가... 거기 계세요? 뭔데? 뭐야? 귀, 귀신은 아니겠지? 에? 소파가 말을 한다? 아, 그게 아니라... 뒤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소파 뒤로 승긴 했지만, 다 가려지지 않는 저 승모근과 삼각근? 하... 대박! 대박! 갯모에다! 저, 저기... 아, 안녕하세요... 근육이 아니라 말... 근육이 말을 한다... 가 아니라... 아, 튜스테이! 목요일! 어... 메이드... 씨 방 맞나요? 네, 맞아요. 모기라고 불러주세요. 모... 모기? 하하하하... 아, 목요일이니까 모기인 건가요? 그, 그게... 모기... 없고... 모기 짧고... 모기 굵어서... 모기예요! 어? 그리고... 목소리가 모기만 하다고... 역시... 저기, 그만 나오세요. 숨어있지 말고... 아니, 그보다... 다 안 숨겨 찍어거든? 네 태평양만큼 넓은 어깨가 다 보이거든? 나, 나가도 될까요? 무섭지... 않으실까요? 안 무서우니까... 일단 좀 나오세요... 그, 그럼... 저장... 아, 세상에... 잠깐만... 밑에 코끼리... 이거 고끼리 맞죠? 뭐야? 아,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왜 때문에? 어째서 이런 울퉁불퉁한 근육증한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야? 우락부락 근육 사이로 저 여자의 여자는 저 우선 뭔데? 얼굴은 왜 이렇게 초록초록 새처럼 있네? 이거 뭐야? 그리고 바지에 붙어있는 저거 뭔데?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저, 저기 근데 생각보다 더 엄청나시네요 죄송해요 근육 때문에 무서우시죠? 그래도 다들 친절하고 상냥한 애들이에요 근육한테 성격이 있는 거냐? 아니, 무섭다기보다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 가장 공략하기 쉬운 캐릭터인 것 같다 꼭 하나씩 있는 거저먹는 캐릭터 같은 어 저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쉬러 온 거니까 아, 그러고니 나 차 마시러 왔었지 완전 잊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어, 모기씨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 저야말로 앉아봐 먹을 테니까 자,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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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은 사람 이러다 숨만 쉬어도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고 약간, 세게 나오면은 역시, 저 나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평소 아는 메이드와 좀 달라서 사실 좀은 아니지 대박 엄청 완전 많이 무지하겠지 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들 절 보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보통 쇼파 뒤에 쭈그리고 있거나 다른 데 숨어있어요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저 덩치로 좀 안쓰러우려고 하는데 저는 무섭지 않 무섭지도 놀라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구석에 있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쇼파 너무 끝에 앉아있어서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좋은 사람 왠지 이 남자의 과거가 안쓰럽게 느끼신다 아무것도 안해도 아무것도 안해도 호감도가 오르네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직을 하게 됐어요? 그, 저, 저기 말씀대로 사람과 대화하고 마주하는 게 힘들어서 고, 고쳐보려고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사람과 사, 사귀려고 운동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친구도 못 만들고 못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비해 저랑도 제대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참 그, 그렇게 가도록군 이상하네요 친구를 못 만들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 친구가 된 기념으로 악사 한번 어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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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요요 음각입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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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잡은 손이 덜 덜 떨리고 있다 왠지 안쓰러워 그, 그, 왠지 눈이 그렁그렁한 거나 눈치 보는 게 꼭 햄스터 같은 느낌인... 뚜, 뚜, 뚜... 아아... 귀엽단 얘기 별로 안지 않은구나. 하긴... 그런 느낌이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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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말, 말씀입니까? 네, 구리피 피부가 정말 멋져요. 건강미가 느껴져요. 칭찬, 칭찬으로 기를 살려주는 거야. 피, 피부는 원래 좀 까만 편이었는데 옥상에서 운동을 좀 하다 보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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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아... 미안하다. 근육 얘기는 아예 꺼내질 만화야 되나? 아, 피부... 짝사랑하던 친구가 남자다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순순히 대답한다. 게다가 짝사랑? 성격은 못 고칠 것 같고 외형이라도 바뀌어보자고 운동을 했는데... 그, 그래도 찌질은 남자는 싫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지 그랬냐? 이 나쁜 짝사랑 씨야!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저도 모르게 운동에 몰입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운동해서 그 몸이라고? 얼마나 외로웠던 거야. 저번에 오신 주인님은 제 몸이 징그럽다고... 그래서 주인님들 오시면 숨어있어요. 하나도 안 징그러워요. 노력해서 만든 몸이잖아요. 오히려 아주 멋진 거예요. 징그럽다고 한 사람이 보는 눈이 없는 거네. 그딴 말 신경 쓰지 마요! 여기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일하게 되었어요. 주인님도 저, 좋은 사람... 저, 세상을 구한 용사를 보는 눈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못해먹겠어. 네? 이 개똥 같은 게임도 못해먹겠고! 재찌질거리는 것도 못들어주겠어! 뭐게, 이 자식! 넌 정신 개조가 필요해! 사람이 이렇게 기세워주려고 죽어라 노력하는데 기가 쓰지 못해도 앉아있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게... 이제부터 찢어난 이놈에게 질문하기는 사치야! 니놈이 곰탱이에서 사람 될 때까지 오직 끈질긴 대화뿐이다. 알겠나? 뜨... 떠스타벅스 빡친 더빙éch알님... 고맙습니다. 두둥 잊지 전략 Feed 사랑 отлич anut